그거 찾으시려는 거죠? 네 그거 찾으시려는 거죠? 네 그거 찾으시려는 거죠? 네 뭐 여기 웬일이에요? 이 아파트 살아요? 아니야 일하러 왔어 뭐 여기 웬일이에요? 이 아파트 살아요? 아니야 일하러 왔어 뭐 여기 웬일이에요? 이 아파트 살아요? 아니야 일하러 왔어 오빠 아직도 봉사하는구나 오빠 아직도 봉사하는구나 오빠 아직도 봉사하는구나 봉사? 봉사는 무슨 봉사야 아니야 그런 거 봉사? 봉사는 무슨 봉사야 아니야 그런 거. 봉사? 봉사는 무슨 봉사야. 아니야 그런 거. 빨리 가봐 나 늦었어 오늘 가야 돼. 내혜 오빠 ben濁었어요. 빨리 가봐 나 늦었어 오늘 가야 돼. 내혜 오빠 ben濁었어요. 빨리 가봐 나 늦었어 오늘 가야 돼. 내혜 오빠 ben濁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학후변 대 실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너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 보면 심란해서 문을 계속 닫아놨어요.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텐데 도움되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텐데 도움되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텐데 도움되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저희들끼리 한 번 봐도 될까요? 내가 많아 이 방에서 목을 매 죽으려고 한다며? 이쯤입니다. 그럼 여기가 맞겠네요. 그럼 여기가 맞겠네요. 입높이가 이 정도? 일단 형을 말리려고 했겠죠? 저게 뭐지? 저거 보이세요? 거칠게 잡아 뜯어서 끊어진 것 같은 한 적이 있어요. 거칠게 잡아 뜯어서 끊어진 것 같은 한 적이 있어요. 거칠게 자바 뜯어서 끊어진 것 같은 한 적이 있어요. 작년 꺼내요. 작년 꺼내요. 작년 꺼내요.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아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드님이 목격했던 적도 있었고요. 작은 아드님이 목격했던 적도 있었고요. 작은 아드님이 목격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 일이라니 무슨 일 말입니까? 틈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게 하시네요. 우리 상훈이 그러래 아닙니다. 제일 잘하는 게 공부였어. 지금은 공부가 뭔지도 몰라. 토할 때까지 외우는 게 공부인가? 나는 제일 잘하는 걸 제일 못하는 사람이다. 짧게 말해 루저. 시험은 계속 되겠지. 나는 또 실패하겠지.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를 모르겠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를 모르겠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를 모르겠다. 이 장은 무슨 말을 못합니까? 힘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한다. 동생이 봐도 상관없어. 매일 밤 나를 감시해. 매일 밤 나를 감시해. 매일 밤 나를 감시해. 내가 죽을까봐 벌벌 떨어. 내가 죽을까봐 벌벌 떨어. 내가 죽을까봐 벌벌 떨어. 나한테 위로가 돼. 나한테 위로가 돼. 나한테 위로가 돼. 지금 우리 벌 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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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도 힘들었다는 거 알려주려고 불렀습니까? 살아서도 힘들었다는 거 알려주려고 불렀습니까? 살아서도 힘들었다는 거 알려주려고 불렀습니까? 사건 당일도 어쩌면 작은 아드님이 큰 아드님을 말리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너 좀 조용히 해! 너 좀 조용히 해! 너 좀 조용히 해! 너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의 귀한 아들 누구씨 누구씨 건방지게 불러가며 평가질이야. 야파 왜 이래요. 대구 대구 대구. 그냥 관둡시다. 그냥 관둡시다. 그냥 관둡시다. 그냥 관둡시다. 경계도 끝입니다. 경계도 끝입니다. 경계도 끝입니다. 왔어? 어. 나 지금 라면 끓이는데 하나 더? 야 미쳐나. 왔어? 어. 나 지금 라면 끓이는데 하나 더? 야 미쳐나. 왔어? 어. 나 지금 라면 끓이는데 하나 더? 야 미쳐나. 야 안 줘? 야 안 줘? 제 후배가 한 잘못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제 후배가 한 잘못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제 후배가 한 잘못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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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간의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노래까지 불렀는데 잘렸다면서요. 배수없다는 소리 많이 듣죠. 속상하시겠어요. 아쉽게 됐지. 그러게요. 속상하시겠어요. 아쉽게 됐지. 그러게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아니 묻어떼고 차에 타서는 돈을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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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기 사모님한테 전화해요. 아드님 데려가시라고. 저기 사모님한테 전화해요. 아드님 데려가시라고. 땀에. 고맙습니다. star nf co 저기요. 아 저기요. 생각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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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이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걸. 상훈이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걸. 상훈이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걸. 정해서 꼭 밝혀야 될까요? 정해서 꼭 밝혀야 될까요? 정해서 꼭 밝혀야 될까요?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만 안 꺼내주신다면 남편은 제가 설득할게요. 남편은 제가 설득할게요. 정명석 변호사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명석 변호사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남편이 막말해서 비하네요. 남편이 막말해서 미안해요. 참 못난 말인 거 아는데. 둘이 너무 다르니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마음이 이상했어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는 말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신뢰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뢰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뢰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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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